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어류 폐사가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높았던 수온에 물고기들이 치명상을 입고 서서히 죽는 건데요. 죽은 물고기는 지자체가 수거하는데 섬 지역은 이마저도 어려워 양식장이 거대한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거문도의 한 능성어 양식장입니다.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옆으로 누워 간신히 호흡합니다. 뜰 채로 건지니 잠깐 팔딱이고 축 늘어집니다. 70%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다 죽고 남은 물고기마저 폐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에부터 판매를 하게 되면 내년 5월에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 고기가 전부 폐사가 났어요. 고수온 피해가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30도까지 올랐던 수온에 면역력과 체력이 떨어진 물고기가 결국 죽는 겁니다. 면바다 거문도까지 고수온 피해가 나자 어민 상당수는 대비도 하지 못한 채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기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그놈을 판매를 해서 어린 고기를 사다가 키운다든지 하는데 팔 고기도 없지만 부채에 떠안겨가지고. 사채 처리도 골칫거립니다. 텅 빈 양식장은 사채들을 모아두는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바다에 버릴 수도 육지에 묻을 수도 없어 냉동고도 포화 상태입니다. 어민들이 자체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냉장고에는 이렇게 물고기 사채가 쌓여만 갑니다. 섬 지역 사채 수거는 관련 예산도 지침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거해놓은 걸 갖다가 가져가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살처문할 수 있게끔. 냉동고가 없는 영세 어민들은 바다에 몰래 투기할 수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돈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ABB를 우리가 급하게 압수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계약 체결해서 아무처에 처리를 한다고. 지금까지 고수온으로 전남에서는 약 천만 마리가 폐사했고 여수에서만 76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시기와 범위와는 상관없이 고수온 피해가 확산하면서 양식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아닌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